빈 스펠링을 왜 불러? B E E N B E E N 아니야? 빈 오 A E N 이구나 뇌가 빈 머가리가 빈 블랙 하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핑크빈 2일차 육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46레벨이고요 여러분 길뚤 전부 다 했고요 사업하고 이제 무기 맞고 큐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닝시티 딜 될라나? 나릿이 핑크빈 서버 아이디 지리네 나릿 게이 아님 본인이시죠? 혼자 해명하시죠? 스타퍼스 존 파티 사냥이 더 좋아요? 혹시 레벨 저랑 비슷하신 분 계세요? 같이 사냥합시다 파사 별로예요? 죄송합니다 혼자 하겠습니다 형님 디멘션 5판부터 하세요 저 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갑 때문에 그런가? 올라가세요 뭐 하세요? 아 이거 수우 수우 스톰 피하기 연습 대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스 연습을 요즘 많이 해요 컨트롤도 많이 들었고 이게 두파라면 1업이다 두파라면 계속 이거 할까? 일단 150 찍고 생각하자 하프니를 끼고 그때 사냥터를 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? 어? 얘 잡으면 뭐 주지 않나? 아닌가? 아이템 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잡아보자 야 이거 왜 공반몬스터라고 얘기 안해줬냐 얘들아 창받아야 되죠 여러분 그쵸? 유니크? 아 와 이거 원래 유니크 준다고 그랬지? 와 받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핑크빈 레벨 150 무기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생 쓸 무기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5%작을 하고 싶지만 불가능하고요 70%작을 하겠습니다 자 70% 완작 다 발리면 개이득이에요 좋아요 그렇지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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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고 준 모자라니까 자 큐브는 단 50개 더 이상 구하기 힘듭니다 자 등급업 레전드 찍어보자 아 첫 번째 실패고요 5개 대야 돼 018% 각인해서 공 세 줄 때만 개이래 레전드 아 야 018%만 그냥 놔둘까? 야 여기서 이제 다 방어구에다 쓰는게 이득 아닌가? 자 일단은 70% 완작해볼게요 여태 다 성공이세요 그렇죠 플러스 6작 지금 다 성공 오 잠깐만 하나 남았다 아 한작 실패 그래도 플러스 7입니다 공격력 206 무기 됐고요 네 얘 무기에다 하는게 맞는거 같애 뭐야 얘가 세공이 더 올라가네? 뭐냐? 위 위 위 아 미래를 보고 위가 맞아? 아우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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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018% 떴네요 네 와 스공 4만 증가 그래도 018%여서 많이 올라가네요 예 야 개호바야 진짜 아니야 터지면 나 핑크림 못해 팡클리? 개아사키들 진짜 보여줘 매소가 없습니다 이제 예 매소가 없어요 진짜 야 핑크빈 종족이 뭐야 쥐야? 콩이라고? 아 빈이자 오 빈 오 그늘 콩이네 콩이네 빈 스펠링을 왜 불러 B E E N 실디라 똑똑한 척하지 마라 B E E N 아니야? 콩? 빈 오 A E E N 이구나 하하하하하하 메가빈 머가리가빈 나 블랙 하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지금 살짝 심신미약이라고 들었습니다 못맞춤게 또 프리토야? 그 나는 시바세 갸삭 시브레일 내가 좀 후회하고 있는게 내가 지금 이제 팡컨 어 팡컨 이제 발컨에서 살짝 심컨이 됐잖아 아 이걸 방송 컨셉으로 계속 발컨으로 갔어야 됐어 메이플 심모스 팡이가 더빙했으면 좋겠다 시켜주겠냐? 어리석은 유저들이여 하하하 발록선에서 커심 야 말 너무 심하네 발록선에서 커심 누구냐 어떤 새끼냐 야 그래도 팡 팡이 클라스가 있지 발록은 너무 했는데 개아삭끼야 형 지금 너무 잘생겼어요 고마워요 개아삭끼야 캠프 썼는데 아침부터 시비 걸지 마세요 밤새서 예민하니까 트위티 안 쓰냐니 뭔 말이에요? 트위티 쓰면 뭐가 좋아요? 썼는데? 뭐 아무일도 안 일어나요 형 저 전자제품 살 때 사용설모사 안 읽을 것 같은 에이 그 경험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 그 채팅창 장문 읽어요? 안 읽잖아요 야동은 풀로 보면서 여러분 야동은 스킵하는 거 아니에요 스킵 안 하면 오프닝도 못 끝내잖아 형 핑크빈 160부터 가능하다고? 그럼 200 안 찍어도 되는 거 아니야? 왜 200 찍어? 아 핑크빈 처치가 피가 일치가 아니고 레벨 200 달성이 피가 일치구나 180 찍고 머리 시킬 겸 갖다 보자 자 안 집어로 시작 뭐야 왜 요 생각이야 그리고 슥삭핑크빈 미필이야? 고고 나이스 야 이제 200만 찍으면 피가 일치다 와 진짜 이거 끝나는 순간 바로 본석 들어가가지고 진짜 핑크빈 개패러 간다 아니 왜 룬이 안 드는 거야? 룬 누가 룬 카티 했냐? 룬 카티 하지 마세요 진짜로 걸리는 순간 진짜 아이큐 추적합니다 아 내가 깠어요? 어우 심싱 미학이라 그래요 상대 어 씨 으아아아아아아아악 핑크빈으로 최종 컨텐츠 하고 계시네 아 스트레스받아 벌써 넘어간다 자 노카를 시작하구요 자 여러분 핑크빈 유효성 3일차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오늘 아 없다 몬파 안 했어 잠깐만 월밤 10분 걸리는데 55% 올라요? 월묘의 떡집이라는 퀘스트 해야 돼요? 네 알겠습니다 퀘스트의 이름이 월묘의 떡집이에요? 여러분 핑크빈 다들 200 찍으셨나? 이거 200 찍다가 포기하신 분들도 많으시나? 아 탈매하셨어요? 어우 탈매 축하드립니다 저는 탈매 언제쯤 할까요? 나중에 아기나 말라나? 태그물 왜 어때요? 인터넷 방송도 빡센데 하필 종목도 메이플이네 불쌍하다 아이 그게 아니고 아들이 원하면은 시켜줄거고 내가 볼 때는 내가 게임 좋아해서 아들도 게임 좋아할 것 같긴 하거든 나는 이게 게임이 직업이잖아요 저는 진짜 아기때부터 게임만 했어요 근데 이 형은 재능도 별로 없음 야 요정도만 해도 게임 즐길 수 있어 내가 뭐 프로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? 그리고 지갑도 재능이 엠마야 파이님 근데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는데 왜 아들이라 하시는 건가요? 혹시 숨겨둔 아들 있나요? 아 뭘 해명해요 없어요 야 뭐 없습니다 일단 월파 재밌는 한 번 보자 이거만 하는 거야? 뭐야 정록이 뭐야 아 전체 통합이에요? 오 신기하네 그 정록님 정록이 하라고 놔두고 이야기해요 우리 정록아 나 컨텐츠로 너 계정 탐방 쌉가는? 이 새끼 부캐릭 정벌 아니야? 아장련 아니야? 알고 보니까 막 부캐릭에 팡이 개새끼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? 킹빈 육성인데 케맨은 왜 원빈이 있나요? 킹빈 하나 드릴게요 아 지금 대리 스타포스는 안 돼요 핑크빈 육성 때문에 SKA님 너네 우산컨 하고 놀아 그냥 그냥 우산컨 해 단체로 하지 말고 아 뭐야 이게 비내요? 너무 많잖아 이렇게 된 거 형도 같이 날아다니자 한이 형 핑크빈 성대모사 해주세요 핑크빈이요? 에잇? 데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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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이외이 말보로 레드빈 하니야 너 목소리가 아 스틸 그만하라고 무전 드라이프 이씨 어 이 새끼 신고하고 할게요 야 말해봐 무전 드라이프 뭐라고? 내가 요.. 야 말해보세요 아 시발 야 무전 드라이프 말 말 말 말 말 말 말 말 너 나랑 얘기해 그냥 부럽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형주야 어떤 미친 핑크빈이 나 괴롭혀 파이님 남캠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5C 캔이 너무 작습니다 확대 부탁드립니다 하하하하 야 채팅창 누구야 주지가 이상해 누가 누가 그랬냐 파이밍 이상하잖아 이렇게 하사께 콤보 3000 달성시 1000개 가자 이 코인 콤보 3000 1000개 메션 가겠습니다 폴로 뜨면 바로 버려버리겠습니다 아 폴로 뜨도 유지 돼요? 이게 빡댐이 되네 되게 좋은 미션 주셨던데 1분안에 푸시업 10개 연속 성공하면 100개 야 얘들아 이거 콤보 한 마리 잡고 얼마나 걸려 하나 둘 100개 주세요 뭐야 콤보 왜 없어 뭐야 200 찍는 순간에 쌓은 콤보 1당 별풍 1개 지금 경험치 버프 안 써도 주시나요? 양해치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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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사냥이 더 빠른 거 맞나? 아이 씨마 캬사캬 모찌 핑크네 이리 와 뒤실래? 룬을 왜 빼서 이 캬사캬 아 고마워 아이 야 다음부터 패치 마세요 포탄 안보이나요 네 안보이는데요 아 잘 들어갈게요 아 폴로야 씨마 아 이거 들어가면 안되는데 아이 그래 이거 안들어가는 건 좀 너무 양심이 없지 양심은 갖고 갈게요 끊기는 게 아니고 더 싸울 수 있잖아 이거 없으면 2,194 공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레벨 2백 달성 성장동천기 와 와 와 와 아니에요 와 와 이 어떻게 이렇게 핑크빈 육성,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.